저 밖에서는 세인트패트릭스데이 막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꺼에서는 컬투쇼가 나오고 있어 나름 재밌는 경험이다 이렇게 억지로 일부러 와서도 볼텐데 물론 차가 서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전화기 멋지다 미리 알았으면 좀 일찍 와갖고 거의 7시에 출발하고 했냐 8시에 겨우 일어났잖아 누가 이럴줄 알았나? 아이고 아이고 멋있다 뉴햄프 샤워 NH사인거 하이 저랑 부는 것도 힘들텐데 저랑 부터 해야 돼 하하하하하 저희는 차 지나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팀까지 가면 끝인가 봐 여기까지는 다 찍어야겠다 처음부터 찍었어 그러니까 그 생각은 어디있지 저 뒤에 다른 팀이 또 있어. 무슨 유니버시티? 여기 진짜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들인가? 여기 왔으면 되게 짜증나겠다.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바쁜 사람일지. 우리는 놀러 온 거라지. 어이구 이겨봐. 신나서 그러는 거야? 신났어. 여기 볼까 밖에? 여기 바쁘니까? 시라존. 우와 사람들 많죠. 뭐 시라존이야? 뭐 역산도 배우고.